박수를 이렇게 부르니까 안 넣을 수 없는 거에요 박수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요 좋은 타입에서 튀긴 그런 감자튀김 저희가 정말 이런 멘트들 많이 하시잖아요 정말 오늘 준비한 거 없었지만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곡을 준비했어요 오늘 사실 저희가 이런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면서 오늘 굉장히 좋았는데 그 좋았던 이유는 아까 우영 씨가 말씀하셨던 바로 날개에 있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소개 드리겠습니다 아르티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박상현 지휘장님 하는데 마스크는 계속 쓰고 계셔야되고 얼마나 힘드실 거에요 이게 뒤에서 인이어가 뒤쪽으로 들리는 소리도 있지만 뒤에서 밀려오는 오케스트라 사운드 때문에 이게 흠뻑 취하게 될 수 밖에 없네요 정말 묘미가 작단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빠른 한 배우 할 때는 그 클라이마스에서 디따아 야가 욕심이 어디에서 나를 힘들어 연주가 되게 욕심하게 만들고 이렇게 가벼워져 연주가 진짜 가벼워 와 물이 와가지고 야 노래를 더 열심히 해야지 예술은 야가다가, 네가다가는 응시지요 아 그래요? 야가다가, 야가다가, 네가 내가다가 야가다가 응시지요 아시죠? 아우! 저희가 매트가 되게 길었잖아요 맞아 사실 이렇게 여기 앉아계신 분들 푸짐은 조금 안좋으시던데 아 그러니까요? 이해를 다시 한번 가볍게 된다고 하시던데 다음 부분은 별 차이는 없을거에요 다음 한 곡 드려드리기 전에 최근에 또 수능이 있었잖아요 혹시 오늘 오신 고생 수험생들께서 계신다면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고맙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계시게 되시니까 정말 좋은 일과 있으시길 바라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대박 아니 수험생인데 1년을 어떻게 성공했어요 좋은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원래 지금 잘 되신 분이에요 뭐하지? 잘 되신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13121 그 중1 5